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산기슬개 갈대밭입니다. 보통 이 갈대에는 전국의 바닷가 갯벌이나 강변, 하천변 등에 무리지어 자생하는데요 여기처럼 습기가 있는 산지에도 자생을 합니다. 오늘은 이 갈대의 뿌리의 노근을 소개하겠습니다 약재로 쓰기에는 이런 산지의 갈대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갈대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어린 줄기를 노순이라고 해서 죽순처럼 요리해 먹을 수 있고요 또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. 이 갈대의 뿌리는 다려서 마시면 백혈구가 늘어나고 조열 기능이 높아집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요 저하된 신체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약재입니다 해독작용도 뛰어나서 농약 중독이나 중금속 중독에 이 갈대 뿌리를 다려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초로 알려져 왔습니다 약재로 쓰는 갈대뿌리 노근을 좀 캐 봤습니다 캐기가 쉽지 않습니다. 뿌리가 상당히 굵고요 깊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보시죠 이게 땅속에서 새로 올라오는 갈대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노순이라고 합니다 그 대나무순을 죽순이라고 하죠 작지만은 죽순을 닮았고요 죽순처럼 이것도 조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날로 먹어도 되고요 이 갈대는 벽과의 단연초입니다 맛은 달고 찬 성질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뿌리를 캐 가지고 썰어 말려서 약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 갈대 뿌리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독은 없다 당뇨 발열 설사를 먹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민간에서도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갈증이 날 때 폐에 구름이 차는 폐농양의 치료로 쓰여 왔습니다 이 갈대 뿌리는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약초고요 피를 맑게 해서 혈액 속 중성지방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또한 이 갈대 뿌리는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뇌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개선하고 예방해줍니다 이 갈대는 옛날부터 소갈증이라고 하는 당뇨치료에 써왔습니다 체내 혈당을 낮춰줘서 당뇨병을 개선해줍니다 이 갈대 뿌리는 해독작용이 뛰어난 약초입니다 농약중독이나 미세먼지로 체내에 쌓인 중금속 방사능 같은 독성물질을 배출하고요 알콜중독, 식중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과 계를 먹고 중독된 것을 풀어주고요 특히 보고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갈대 뿌리는 열을 내리는 작용이 현저에서 위열로 인한 구역질, 매스꺼음이 있을 때 진하게 다려서 자주 마시며 폐열로 인한 기침, 해수, 가래가 끈끈하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대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이 질병과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세포산화를 억제해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각종 세균,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갈대 뿌리는 소화 흡수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허약한 사람의 건강을 위한 약재로 아주 좋습니다 이 갈대 뿌리는 또한 비뇨기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요 평소 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몸이 자주 붙는 부종에도 좋습니다 폐렴과 폐농양, 방광염, 관절염 등 각종 염증 질환에 효과가 있구요 황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갈대 뿌리는 또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내장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갈대 뿌리는 하루 기준 말린 약재는 15 내지 30g 생뿌리는 30 내지 6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과다 섭취 시에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대 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